대박이다. 안녕 이따 봐. 호일이 캠핑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. 자 여러분, 여러분께 감자를 칼 없이 깎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몇십 년 노하우에 나오는 겁니다. 이렇게 깎을 보시고. 호일을 구기고. 깜짝 놀랍니다. 우와 우와 이게 지금 뭐야. 너무 잠깐 제가 한 번 해봐도 됩니까. 오일 나면 쓰고 나면 오일을 그냥 구겨가지고. 우와 제가 깎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. 우와 깎은 거다. 우선 그릇에 갓을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어요.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렇게 그릇처럼 반을 만들어요. 밥을 이 안에 담아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아 옆방에다가? 옆방에다가. 아 기가 막히네요. 이렇게 덮어놓으면요. 어머 어머 어머. 그릇까지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 그라탕이 완전히 나왔어요. 우와 박수. 고생이.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? 거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. 그 중간에 꼭 잊지 마시고 올리볼리로 세 번 정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거 기다리는 거 아마 기타 치고 노래도 불러오고 이런 건 좋아요. 이 바람이 찌리던 바람. 상단에서 오여져. 그날을 열려라. 저 바람에 만나서. 그대만을 그대만의 보라. 여러분께 비어 치킨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네. 공개. 오오. 그분이 쫙 빠었네. 우와. 제대로 이겼네. 동물하게 저쪽으로. 어머 어머 이거 봐요. 우와. 자 맥주가 나옵니다. 저 친구들이 익게 만들어준 맥주가 나오고요. 우와 연기봐. 우와. 찍어서 입에 좀 넣어줘보세요. 우와. 우와 진짜 맛있겠다. 그래도 잘라주셔야 되는데 너무. 제가 지금 또 좋아하는 평상시에. 우와. 어머. 어머. 아니 진짜 간이 안에 다 뱄어요. 네. 우와. 향이 진짜 좋아요. 와 우리 왕건이다. 우와.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. 됐지 됐지 됐지. 우리야. 우와 대박. 야 이거 넣어봐 잘 넣어 넣어 넣어. 우와. 야 이거 넣어봐. 아니 우리야 우리 한방에 닭다리 하나를 다 뜯었어요. 우와. 우와. 이 닭껍질. 네. 정말 고소하고 바삭해요. 진짜 맛있어. 그리고 이 속에서 수분 나오는 거 봐. 촉촉하게. 촉촉하게. 사실. 네.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시중에서 사 먹거든요. 네. 훨씬 맛있어요. 이 전기구이랑은 차원이 달라요. 차원이 달라요. 저도 알려주세요. 아니 잠깐만 지금 껍질을 보시면.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. 얇게 비치잖아요 비치가. 기름기가 다 빠졌어. 그 닭가슴살에도 지금 간을 주사기로 다 넣었기 때문에. 아니 아니 아니. 엄마 엄마 시아리 시아리 시아리. 내 친구 시아리예요. 우리 시아리도 좀 줘봐요. 스튜디오 현장에서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는데. 야외 캠핑장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. 어머 엄마 삼촌. 어머 엄마 삼촌. 우리 아버님. 우리 아버님. 우리 아버님 나오시죠. 어머 어머. 이거 한 마리 더 만들려고. 네 주무세요. 아버님. 이 시간만 기다리세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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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사실 저희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 좀 주세요. 사실 지금 치킨 먹었잖아요. 제가 기가 막힌 거를 가지고 올게요 정말. 어 이거 뭐예요 이거. 어디다 쓰라고. 캠핑하면. 네. 고기가. 정말 필요하잖아요. 사실 그래요. 바베큐 바베큐요. 이게 딱. 이제 또 캠핑장에 가면은 그런. 화로대가 이렇게. 없을 수도 있잖아요. 맞죠. 그래서 간단하게. 딱 이렇게 세 개만. 뭐예요.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일단 먼저. 깡통 아니야 깡통. 맞아요. 그냥 재활용 깡통을 이용해서. 오.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고요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제. 만두 찜통. 이 위에. 석쇄를. 석쇄를 딱 올리면. 어 맞아. 구멍을. 뚫어주셔야 이제.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. 아 원래는. 네. 그릴에 올리기 전에 꼭. 올리브유나 이런 거를 살짝. 미칠을 해줘야. 고기가 안 둘러붙어요. 아.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 닦아야 되잖아. 어쩐지. 그리고. 하루.